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 옥천 묘목 옥천 묘목축제가 제22회 투투를 맞이하여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묘목의 고장 옥천군 옥천 묘목공원 1원에서 열립니다 민수연, 안성훈 등의 흥겨운 축하공연과 커플, 가족체험 프로그램 투투이벤트 묘목 나누어주기 등 풍성한 식목특별행사가 마련됩니다 9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옥천 묘목의 모든 것 대한민국 대표 우량 묘목 생산 유통단지 옥천군에서 봄의 시작을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